자 이번 시간에는 둘째 시간인데 보면 300페이지에 6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승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죠 점유 취득하고 나중에 뒤에 채권 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나중에 점유하든 점유하고 난 뒤에 채권이 성립하든 유치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1번 X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여 자 여러분 2번은 늘 이야기하잖아요 간접점유한 유치권도 될 수 있는데 채무자한테 주고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자가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은 될 수 없다 그래서 1번 2번 전부 다 X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한 경우 점유권을 가지고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4번 갑니다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아니죠 보존은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보존은 그 다음에 결국 1, 2, 3, 4 틀리고 결국 맞는 것은 몇 번이다? 5번인데 임대차 종료 후에 법원이 임차인은 유익비 사안 청구에 하여 유예 기간을 인정 자 만약에 임대차 끝나고 비용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유익비에 관해서 유예를 인정한 경우 자 기간을 연장받았다 아직 견제기가 안 됐다 그래서 임차인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유익비를 가지고 되겠습니까 잘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특히 유익비는 법원으로부터 기간 연장받았다 하면 아직까지 견제기가 안 됐다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7번 갑니다 그래서 아까 6번에 맞는 것은 5번 이렇게 되겠고 자 7번 가는데 임차인이 임차문에 관한 유치권 행사하기 위해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르면 여러분 무조건 이건 기억해 두셔도 됩니다 보전금 권리금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4개는 그 다음에 매매대금 무슨 대금 매매대금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매매대금 물품 대금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죠 자 보전금 권리금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없고 자 필요비 상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자 원상회복이 있다 원상회복이 있다 그러면 필요비 유익비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이 있다 뭐 유익비 필요비 유치권 있다 없다 없다 왜 있나 뭐 원상회복 약정이 있으면 아예 비용 상한 채권이 없기 때문에 유치권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치권 주장할 수 있는 것은 티긋 한 개밖에 없겠다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찾아 냅니다 자 그 다음 8번 갑니다 갑이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하여 어를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자 그럼 주어 갑은 유치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갑이 건물 수업인 공사업자다 갑이 건물 공사업자인데 자 그럼 갑의 노력과 재료를 제공해서 건물을 완공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노력과 재료를 제공한 갑이 건물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유치권 없다 수업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자 중요한 겁니다 수업인인데 갑이 건물 지었는데 갑이 소유권을 갖는다면 유치권 되지 않습니다 그럼 1번 맞고 2번 갑의 건물의 점유에 관하여 선관주의 업무를 위반하여 채무자우론 자 어쨌든 갑이 만약 유치권이 있는데 위반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다 맞습니다 자 3번 갑니다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자신의 점유가 불법의 인과 아님을 증명해야 된다 자 3번 틀렸습니다 자 갑은 갑이 입증할 게 아니라 누가 을이 유치권이 되지 않거나 불법 점유다 하는 걸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이렇게 되겠고 4번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자를 간접으로 하는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다 그죠? 5번 병이 건물 점유를 침탈했다더라도 갑은 점유권을 가지고는 행사할 수 있지만 유치권을 가지고는 행사할 수 없고 점유권을 가지고 점유를 해보하면 유치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9번 갑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자 갑을 을에게 맡겼다 을은 나중에 뭐 공사하고 나서 비용 안 준다 뭐 공사대금 못 받았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갑 명의로 보존등기 후 2개월 후에 자 보존등기 후 2개월 후에 공사대금 취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했다 됐습니까? 근데 1월 15일 주택 안에서 갑이 보존등기를 마쳤다 그럼 1월 15일 보존등기 마쳤으면 2개월이면 3월 15일 이후에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을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점유하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갑은 그러면 3월 15일 이후에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무슨 계가 돼야 된다? 변제기 그래서 갑의 채권자가 위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됐습니까? 강제 경매를 신청하여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고 10월 17일 대금을 뭐 완납한 병이 을을 상대로 인도를 청구하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앞문제 요 문제에서 보면 우리 3월 며칠 15일 이후에 무슨 기가 변제기가 된다 그죠? 변제기가 되는데 자 근데 요기에 근데 이제 요때부터 뭐 점유하게 되면은 무슨 건 유치권 변제기와 점유하면은 무슨 건 유치권 되는데 자 유치권이 경매 신청금 근데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어? 어 등기가 몇일이냐면 어 2월 8일 자 근데 요거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고 이후에 유치권 성립했다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근데 유치권은 3월 15일 이훈데 어? 경매 신청 등기가 2월 8일에 됐단 말이죠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유치권 성립했으니까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 유치권자가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10월 17일 경매 대금을 완납했다 병이 그럼 얼을 상대로 인도를 청구했다 오른 것 자 그럼 어쨌든 그럼 우리가 경매 신청 등기가 2월 8일 압류니까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했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 반환을 거절할 수 없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하는 거 얼은 유치권에 근거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이렇게 되죠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형, 니은 다 틀립니다 자 니은은 왜 틀리냐면은 유치권은 되지만 경락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했기 때문에 경매 신청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했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답니다 자 그 다음에 얼은 동시행 항병권에 근거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는 없고 없다 하는 거 그래서 맞는 것은 디겟 되겠습니다 얼은 동시행이 아니라 무슨 건이다? 유치권이다 하는 거 그죠 유치권인데 근데 이후에 성립했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거 동시행 항병권이 아니고 무슨 건이다? 유치권이다 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맞는 것은 디겟 해서 3번 되겠다는 거 그런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회 때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 굉장히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별 어려운 거 아니다 그죠 자 그 다음 10번으로 갑니다 갑의 건물을 임차한 얼은 자 주어 항상 갑의 건물을 임차한 얼은 이렇게 했습니다 항상 갑의 명일 때 줄 세우면 됩니다 자 얼은 X 건물 보존을 개량을 위하여 병으로부터 건축 자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완료했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했지만 수리비를 상한 받지 못한 얼은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얼은 건물에 대해서 지금 비용을 가지고 무슨 건 행사하고 있습니까?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얼은 병에게 외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자 병은 지금 건축 자재 대금이잖아요 그래서 유치권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건 몇 번이다? 1번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10번에 그죠 자 그럼 2, 3, 4, 5는 다 맞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은 갑의 수리비를 상한 받을 때까지 X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얼은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사용되어 담보 제공할 수 없다 하는 거 얼은 수리비를 상한 받기 위하여 X 건물에 대해서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유치권자는 경매할 수 있다 1대도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는 할 수 있지만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다 하는 거 그럼 만약 X 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의 소유권 이정받은 정의 얼에게 건물 반을 청구하면 얼은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 3, 4, 5가 여러분이 이해 가면 유치권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자신해도 좋습니다 자 11번 갑니다 갑은 얼과의 계약에 따라 얼 소유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를 수리하고 자 여러분 아까 있죠 10번에서는 갑의 건물에 대해서 얼이 유치권인자 여기는 거꾸로 얼의 건물에 대해서 갑이 유치권자입니다 그래서 얼 소유 구분 건물을 201호 202호를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했지만 얼이 공사대금을 치마하지 않자 갑이 지금 201호만 점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은 201호에 대해서 유치권 지금 행사하고 있는데 갑은 얼에 대한 201호와 202호 공사대금 전체에 대해서 201호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 것입니다 갑의 유치권은 얼 소유 구분 건물 201호 200호 전체 공사대금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 승립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답 되겠습니다 자 201호를 점령하고 있지만 어쨌든 유치권은 201호에 대해서만 승립합니다 201호만 유치권인데 채권은 201호와 201호 공사대금 전체의 채권에 대해서 201호에 대한 유치권이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어쨌든 1번 정답 되겠고 2번부터 2345는 틀렸겠죠 자 2번 갑은 얼 소유 201호와 201호 전체에 대해서 유치권에 대한 경험 자 유치권이 되려면 반드시 채권과 함께 정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정유하고 있는 건 몇 톱니까 201호잖아요 그래서 202호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가지고 경매는 안 됩니다 왜? 정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갑은 201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면서 자 경매는 할 수 있지만 우선 변제하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자 4번 갑니다 갑이 얼의 성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자 갑이 얼의 성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다 그건 위반입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고 갑이 얼의 성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 병은 얼에 대해서 임대차의 효력을 가지고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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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런 형태로 시험문제 잘 출제 요는 판례를 가지고 시험문제 출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으로 갑니다 갑은 X 건물에 대한 생긴 채권을 가지고 얼 가지고 있다 얼이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의 소유권을 취재하였다 자 다에서 다까지 전부 다 해결합니다 자 갑은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갑이 점유하고 있으면 유치권자고 그럼 얼의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의 소유권을 취재하였다 자 그러면 얼이 경매 신청의 신청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으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반응을 거절할 수 있고 얼의 경매 신청 A 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얼의 경매 신청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으면 병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후에 성립했다 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런 거 되겠죠 자 뭐 옳은 것을 고르면 이렇게 했습니다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자 X 건물의 위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하면 유치권 경락인에게 어쨌든 유치권 행사를 갑이 병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ㄱ은 X 되겠습니다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이후에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병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ㄱ X 자 그 다음 ㄴ 갑니다 X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이 피담보 변제 역시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럼 ㄱ ㄴ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자 X 건물의 위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치대하였지만 을의 저당권이 갑보다 먼저 성립한 거 자 뭐 저당권이 먼저 성립하든 나중에 성립하든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병에게 되겠습니까 갑은 병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자 그 다음에 ㄹ X 건물의 위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치대하지만 을의 가압류 자 을의 가압류의 갑은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 자 별 볼일 없는 먼저 맞췄던 가압류든 저당권이든 먼저 됐든 나중에 되었든 관계없이 어쨌든 갑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했다 됐습니까 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티급과 리얼입니다 자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저당권이 먼저 성립했던 나중에 성립했던 관계 없습니다 이 가압류 자리에 뭐 그냥 저당권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가압류 등기가 뭐 먼저 되었던 갑보다 먼저 되었던 나중에 되었던 관계없이 어쨌든 갑은 위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치대했다면 그럼 을의 채권에 대한 가압류 저당권이 먼저 되었던 나중에 되었던 관계없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티급과 리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3번으로 갑니다 자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 혼동 점유상실 목적물 멸실 제3자에게 유치물 보관 즉 제3자에게 유치물 보관하면 제3자는 직접 유치권자는 간접 빼야 한 유치권 계속 존속하고 소멸 사유가 아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4번은 간접 점유한 유치권 그대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채무자가 아닌 유치물의 소유자에 대한 변제 누가 소유자가 갚든 소유자가 갚든 채무자가 갚든 제3자가 갚든 변제하면 어쨌든 유치권은 소멸한다 하는 거죠 자 14번으로 갑니다 14번 유치권의 소멸 사유가 아닌 거 또 나왔죠 점유상실 포기 그 다음에 전부 멸실 동갑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유치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소유자의 목적물의 양도하면 요거는 소유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유치권은 아무런 영향이 없다 자 여러분 유치권 요 병의 시계를 우리 저번에 기본 이론에 할 때 병의 시계를 누가 을이 점유하고 있다가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 고장이 났다 그래서 갑이라는 수리업자에게 맡겼다 수리업자는 채권자 요건 채무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수리했다 수리업자 유치권자 유치권 뭐 설정자면서 채무자잖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시계를 지금 수리업자가 점유하고 있다 됐습니까 시계업자가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빌려서 사용하다가 고장 났다 빌려서 사용하다가 고장 났다 자 소유자인데 소유자가 감이 가지고 있는 시계를 정에게 팔았다 소유자가 바뀌어도 유치권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하는 거 뭐 고런 거 어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병의 시계를 누가 을이 빌려서 사용하다가 갑에게 맡겼다 수리업자에게 맡겼다 채권자면서 유치권자 어른 채무자면서 유치권 설정자 소유자 소유자가 지금 갑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 물건을 정에게 팔았다 소유자의 변동이 있어도 유치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하는 거 뭐 고런 것 여러분이 고정 챙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치권 마지막 문제 15번 갑니다 자 x 물건에 대한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되는 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아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아까 소유자의 변동이 있다 소유자의 변경이 있다 뭐 유치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죠 자 그래서 x의 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 그래서 누가 뭐 물건의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x의 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하는 거 그죠 그래서 갑의 물건에 유치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 그죠 그래서 x 소유권자가 갑인지 누가 소유자냐 그럼 x 거문에 생긴 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 여부하는 거 맞습니까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고 3번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직접으로 자 채무자를 직접으로 하고 유치권자를 간접으로 하는 자 점유가 아닌 한 채무자를 점유 매개로 한 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 여부 그래서 직접 간접 가리지 않고 유치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유치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는 뭐 직접 점유 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일지라도 유치권 될 수 있다 그래서 채무자가 직접이 아닌 한 채무자를 점유 매개한 채무자를 직접이 아닌 한 간접 점유일지라도 유치권 될 수 있다 하는 거 그죠 그래서 뭐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직접 간접하는 거 그죠 그런 것 여러분이 그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의 점유가 불법 행위한 것인지 여부 자 불법 행위한 행위인지 여부 그 다음에 x에 관해서 채권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당사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 그런 거 여러분이 그죠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으로 넘어갑니다 저당권으로 넘어가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대표 사례 예제를 한번 보는데 x 건물에 대하여 a가 근저당 1순위 b가 근저당 2순위 가지고 있고 c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옳은 거 자 여러분 유치권은 경매가 실행돼도 어쨌든 유치권은 경매가 실행돼도 누구에게나 유치권 주장할 수 있고 심지어는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유치권자가 특히 부동산 유치권에서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아까 이쪽 경매 신청 전 압류 전에 유치권이 승립하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외에는 뭐 저당권자가 선순위든 자기보다 빠르든 늦든 관계없이 유치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있고 경매가 되면 저당권 근저당권은 깨끗하게 소멸하지만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죠? 자 설명 중으로 온 것 했습니다 자 1순위 근저당 2순위 근저당 C가 무슨 건? 유치권 그럼 경매가 되면 1번 2번 소멸하고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A가 경매를 신청하든 B가 경매를 신청하면 누가 신청할 수 있고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A, B는 소멸하고 C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1번 틀리고 2번 A가 경매를 신청하여 D가 경락받았을 때 C는 D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특별한 말이 없으면 경매 신청 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D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A, B는 소멸하고 A가 확정된 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K에게 양도하면 A가 1순위다 그럼 K도 여전히 몇 순위다? 1순위 B보다 후순위가 아니고 여전히 B보다 선순위이다 B가 경매를 신청하여 D가 경락받아 새 소유자가 된 경우 C는 경락되면서 자 유치권자는 반환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없고 변제라고 주장할 수 없다 하는 거 경락인에게 단지 반환을 거절해서 간접적으로 돈을 갖게끔 해야지 우선 변제 주장할 수 있다 뭐 우선 변제권이 있다 하면 O, X, 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 4는 전부 다 어떻게 X 되겠고 2번은 아까 있죠 하면 C는 D에게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2번 정답 되겠고 5번 갑니다 A의 채무가 근저당에서는 결산기가 되기 전에 채권이 일시적으로 0이 되어도 채권이 소멸하여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 갑은 항상 주어 기억합시다 갑은 얼로부터 1억 5천만을 차용하면서 ABC 부동산을 설정하였다 자 갑은 채무자, 을이 채권자입니다 을이 채권자하고 갑은 채무자하고 ABC 자기 집이 3개 있죠 ABC의 저당권 설정했다 그 후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부동산은 동시에 경매했습니다 자 동시에 경매하면 경매가액의 비율에 서퇴한 자 ABC가 전부 다 채무자 겁니다 갑 겁니다 됐습니까 ABC가 전부 다 갑 겁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경매했을 때는 경매가액의 비율에서 1억 5천 배당한다는 거죠 자 비율에서 1억 5천 배당받는데 A가 9천 경락이 되고 B가 6천, C가 어떻게 이렇게 3천 이렇게 되었을 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었을 때 경매가액에서 자 그러면 약분합니다 3대 2대 1로 해가지고 1억 5천 배당받는다는 거죠 3대 2대 1 자 이렇게 했을 때 3대 2대 1을 3개 합쳐 6 해가지고 1억 5천 맞추면 이거 2천5백 이거 얼마 5천 이거 뭐 7천5백 하면은 얼마 됩니까 1억 5천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또 계산하기 원래는 그냥 대충 이렇게 여러분 눈으로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조금만 머리 서면 눈으로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수식으로 하면은 자 이 수식은 받을 금액 얼마입니까 자 어리 채권액 받을 금액 1억 5천 곱하기 자 담보물 3개 합산액 담보물 합산액 담보물 합산액 자 받을 금액 받을 금액 담보물 합산 합산 얼마입니까 1억 8천 눈에 해당 목적물 해당 물건 얼마입니까 A는 9천 여러분 그렇죠 3대 2대 1인데 자 그럼 1대 2대 3인데 그렇죠 자 요게 했더니 1억 5천 1억 8천 9천 2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어 1억 5천 곱하기 1억 8천 1억 9천이니까 2분의 1 하니까 A가 7천 5백 바로 정해졌다 하면 자 1대 2대 3이니까 3일 때 7천 5백이면 1이면 얼마 2천 5백 2번 얼마 한 개만 정하면 바로 됩니다 되겠습니까 받을 금액 곱하기 해당 목적물의 합산 담보물 합산 3개 합산 분의 해당 목적물 하면 이건 7천 5백 요거는 어떻게 합니까 비는 걸 한번 또 한번 해보면 1억 5천 곱하기 얼마 3개 합친 거 1억 8천 분의 해당 목적물 얼마 6천 3,6,8 3분의 1이잖아요 3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억 5천에 3분의 1을 하면 얼마입니까 5천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B는 얼마 배당받을 수 있는가 하면 5천 되겠습니까 C는 얼마 배당받을 수 있는가 하면 얼마 7천 5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최근 기출문제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 감사합니다 5천 5시에 9천8